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현상을 달리하니까 속구리 비행기 이준석이가 날뛸 때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홍병호 tv에 국힘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그때 쓰신 표현이 속구리 비행기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시골에서 바람이 갑자기 불면 뭘 말리기 위해서 땅에 있던 속구리가 붕 떠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잦아지게 되면 속구리가 탁 내려오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선거 문제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2024년도 총선 결과가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 결과를 다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맞는지는 다음에 가봐야겠죠 총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박원승 선추행 사건과 오거동 선추행 사건이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를 분석하게 되면 오세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박영순 후보에게 몇 퍼센트를 옮겼는지 조작값이 나오잖아요 서울 경우는 대개 한 2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서울의 425개의 동 가운데 오세훈은 당일 투표에서 거의 99% 동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순은 44% 동에서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고 아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박영순과 김영춘이 출마했던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선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된 숫자인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사무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밝혀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돼지 개 가재 붕어 오징어 꼴뚜기 넙치 광어 도다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냥 선관위 홈페이지에 관내 사전투표 무슨 청운 효자동 몇 표 삼청동 몇 표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 얼모 제외국민투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기록한 그런 엑셀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가재 개 붕어 도다리 넙치 여러분들 숭어들이 다 그냥 입을 다물고 내 다음에 오세원이 몇 표 얻었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여러분들 한 제이아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죄다 조작을 한 거란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도둑놈들 책 보면 좀 겁이 났을 겁니다 왜 전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종로구의 삼청조자동에서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삼청동에서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직동에서 이런 몇 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뭡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것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심할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표를 어떻게 도둑질해 가지고 국민들을 쏘였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표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것이 다음에 도둑놈 2건과 3건에서 나오는데 260만 표 격차를 24만 7,077표로 줄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러졌던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선거 17개 시도광역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광역의회선거 기초의회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대통령이 이름 당선대가 서슬이 퍼른 정권 초기에도 전산조작을 해서 모두 다 득표수를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정직한 선거를 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다 조작 없는 선거를 할 것이다 그런 정신나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그게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짓이냐 이야기입니다 나는 서울법대 나온 사람처럼 공부를 잘해가 서울법대는 갈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이 무언가를 분관하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나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선거 도덕질이 일상화됐는데 국정의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다음으로 미룬다 정신나간 놈들이 하는 짓인 겁니다 2024년 총선은 적당히 조작을 하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윤석열이 얼굴을 조금 세워주는 선까지 조작 안 하겠습니까 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까 기분 안 나쁘게 2026년 대선은 오지게 도덕질 하겠죠 불행하게도 사전에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선거가 끝나고 선거 데이터가 발표되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퇴임 이후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퇴임 이후가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퇴임 이후가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재명을 건드릴 순간 벌써 좌익들은 뭐죠 윤석열이 너 한번 두고 보자 작살을 낼 거다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은 작살 낼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램프를 갖고 있으니까 알라딘 램프가 뭡니까 전산 조작이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막 만들면 되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알랑방 끼는 친구들은 좋은 이야기를 소곤소곤 하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 고생길이 흔합니다 지금 뭐 다 폼 잡죠 그런 날까지 저는 방송을 안 하고 있겠죠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그 문제를 고치지 않고 퇴임 이후가 괜찮을 거다 나라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얀님처럼 광어 붕어 개 도다리 옛날에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고기 이름을 많이 알죠 넙치도 있고 붕어도 있고 개도 있고 도다리도 있고 숭어도 있고 멸치도 있고 갈치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국민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선거마다 도덕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기님처럼 문민들이 고생을 하겠죠 죽을 고생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